나라, 나라라잖아? 어 내 이름! 이거 누구한테 온거야? 장모,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마감인데 뭐 이렇게 시간을 걸리라고 야, 별 아파 죽겠네 이거 진짜 마감 날짜는 다 됐고 이거 송강진TV는 짜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1등을 커녕 뭐 2등도 못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완전히 날리치게 생겼네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뭐 1등 못하면 뭐 아니, 아니 드실래요? 빨린다고 막 그러시는데 차네! 차렸어 이거? 아니, 그게 뭐냐고 좀 드려, 나 배고프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아니, 줘! 네네, 드세요 내가 먹어야겠어 저 아까 하나 먹겠는데 마감 시간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뭐 잡담들이야, 잡담들은 이상혜 씨 네 마감 다 돼가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아, 빨리 마감해야 돼, 지금 네네, 할게, 금방 갈게요 나라 씨 네? 아, 나 좀 도와줘요 그 저 후배 빵만 뺏어먹지 말고 아니, 뭐 왜 왜, 왜 맨날 저가지고 태클 거시는 거죠, 진짜? 아니, 놓, 놓쳐져잖아 아니, 과자님도 노총각이시잖아요 내가 노총각? 내가 노총각? 내가 노총각인가? 어차피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진짜 내가 내가 맨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아뇨, 나는 나는 책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이, 찰나서 정말 아유, 진짜 못 말려 그러니까 따라오는 남자도 다 도망가지 자기, 일밖에 몰라 다들 일이나 해, 응? 할 일 없으면 내 이름 가지고 도말 올리고 내리고 있을게 오늘 저녁은 내가 국수를 사줄 테니까 국수요? 어 과장님은 없어요 아, 왜 난 없어? 과장님은 노총각이시니까요 얼른 장사 가셔야죠 오 야, 고민인데 야, 상혜야 야, 이게 송산인지 송촌인지 왜 송장기 그렇게 왜 이렇게 인터뷰 따기가 힘드냐 형, 대박이잖아요 아, 그러게 말이야 뭐, 인터뷰 따기가 너무 힘들어 예전에 그, 그 친구 신입 땐 말이야 우리 기자들이 가면은 인터뷰 한번 따달라고 기사 하나 써달라고 말이야 빵하고 뭐 커피하고 막 나르더니 아, 저거 장난 아니에요 드라마 못 보셨어요? 중국이나 한국 이게 장난 아니에요 어휴,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못 구하셨어요? 못 구했어 이거 사장님이 하시면 또 난리칠 것 같은데 이거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아, 그럼 저는 저는 빠져주세요 저는 몰라요 아, 야, 야, 야 너희들이 빠지면 어떻게 해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뭐 이제 내가 뭐 힘있어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해 그래 이거 공과장 어?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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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네 왜 이번 후에 송장기 인터뷰가 빠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일수도 꼭 잡으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그게, 그게 말이죠 사장님 공갈마 네 일 잡고 이렇게 하면 진짜 확 아휴, 정말 아시죠? 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아니, 화나셨나 봐 변명이라 좀 해봐요 아니, 그게 말이죠 제가 그 정보를 듣고 호텔 막 뛰어갔어요 근데 얘가 요새 뭐 그냥 금값인가 봐요 그냥 언제 사라졌는지 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언제 잡아요? 제가 다음에는 사라졌고 다음 호? 네, 다음 호 아니 누가 다음 호에 송장기 보고 싶대요? 이번 달에 다 읽은 거를? 왜? 아, 제가 이거 국수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컵국수 아니 뭐 송장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싸들이 다 그런 거죠 뭐 하늘의 그 별보다 더 보기 힘들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뭐 별보다 더해 이건 뭐 응? 뭐 스타되더니 말이야 뭐 우리를 갖다 만나 주지도 않고 아, 이제 이 짓도 못 해 먹겠어 이젠 자 사장님 이게 뭡니까? 김밥이에요 김밥이요? 김밥이요? 아니 어떻게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 와요? 오늘도 밤샘해야 될텐데 이야 그러니까 기분 상한 마음으로 계속 하지 말고 네 화이팅 하시고요 사장님 밥 풀리셨어요? 저는 가볼게요 네, 빨리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앤탑 탑앤탑 화이팅 화이팅 노래방이야? 노래방? 네, 노래방이에요 엽던 열 단양 자 가자 그냥 노래 잘 하시고요 한 곡 더 할까? 네 네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부르는 노래인데 네 이 블루 스카이 밀크웨이 라는 노래가 있어 상훈 씨는 잘 모를 거야 아, 네 블루 스카이 밀크웨이 와이트 쪽 배에 개수 투리 왕투리 반이 왕마리 도워때도 헤브 낫싱 다트 헤브 낫싱 다트 호오오오 이름도 잘 도고인 웨스틱 컨트롤 아 가는 거야 와 와 이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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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풀 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말 안된 영어 하지 마시고 빨리 결전해 주세요 맨날 그러시더라 이 사람 영어 아시고 영어 말해 영어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나라 학교에서는 머리 싸매고 해도 안되는게 영어예요 과장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아 무슨 글로벌 하지 못한 말을 글로벌 글로벌 지금이 바로 글로벌 시대에요 알았어요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라라씨 앞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경윤씨 결제해 주세요 결제? 네 이젠 말해 여기 네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영어는 실전에서 오케이 기다려 주세요 아 뭐 아 네 넌 아 여보세요 아 왜 전화야 또 네 남편 없다고 나한테 투정이냐 투정 어 그래 네 신랑이 왔다 야 너 남편 왔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했구나 아 그래 말해봐 어제 마침 내가 마감이 끝나서 들어준다 나 어제 진짜 죽다 살아났어 안녕 안녕하세요 야 야 싫어 이 신랑 보면 또 결혼하라고 놀릴 거 아니야 결혼 못한 귀신데 붙었나 공감아 공갈 말라고 너 맨날 공갈 치더라 내가 만만하니 하여튼 너 진짜 손짓까지 못하더라 그냥 좋은 물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채버려 진짜 너 판단하잖아 뭘 망설여 안녕 노랑머리? 아 난 노랑머리 싫어 내가 무슨 코등이 노랑머리 진짜 미쳤구나 너 근데 왜 노랑머리고 어쩌고 하는 거야 아 네 신랑 온 거 자랑하려고 지거워 죽겄다 죽겄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중에 사무실로 와 난 바빠서 못 나가니까 어 끊어 와 우리 라라 이거 그대로네 몇 달에 한 번씩 봐도 이렇게 그대로니 누가 이 얼굴을 노 처녀라 하겠어 천연 나는 차만 처녀라고 차만 처녀 내가 이래봬도 스무사도 보이지 않아? 아이고 안 본 사이에 말도 많이 들었어 결혼도 못 시켜줄 거면서 말이 많아 내가 이래봬도 결혼하면 울 사람 많다고 아이고 결혼하면 큰일이지 누군 중고차 끌고 가야 하니 왜 이래 그래도 라라가 그 있잖아 너 아직도 과장이 너 좋아해? 그 그 공갈마 과장 그래? 누가 우리 라라 좋아해? 너네 과장? 아니야 진짜 출품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냥 많이 도와주시는 거지 큰일 날 소리를 하냐 큰일 날 소리는 너 그랬잖아 그 과장 진짜 노총각이라고 그래? 그럼 가능성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야 과장이라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잘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너? 음 그 사람은 이미 노총각이라며? 이미 너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 탈도 아니고 둘 다 죽을래 아니 아니 죽기는 살아야지 달씨씨 잘 보지도 못한데 이렇게 예뻐해지면서 살아야지 아 왜 저래 미쳐나봐 야 그래도 달씨씨가 너를 위해서 좋아할 만한 사람 찾아왔어 그것도 거기서 멀리서 멀리서?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음 이 고향 동생 하나 내가 건사를 못해서 말이지 오빠 마음이 너무 아파 아파 둘이 응? 혼자 있을 때는 둘이서 있을 때는 진짜 깨가 쏟아지라니 그 사이에 사랑이 식었나봐 야 오빠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오래가 있었잖아? 근데 거기 살면서 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 우리 라라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하고 엄마 안녕 어머니 오셨어요? 오랜만이다 나식이 잘 있었어?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야 너 보고 싶었는데 너 외국에 배 타고 왔다 갔다 그래서 못 봤지 네 제가 한국에 잘 없어가지고요 그래 아유 참 얘 때문에 참 걱정이다 노초녀 돼가지고 아유 엄마는 진짜 맨날 나보면 노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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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초녀도 야 이거 그딴 소리 하지마 응? 나이 들어가라 늙어가지고 어떻게 애 낳으려고 아니 엄마는 아니 다 쟤때 시집을 가야지 응? 엄마는 응 언니랑 손님 앞에서 못하는 얘기가 없어 그렇지 않냐? 응? 다 쟤네 애야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그만해 이제 응?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라 중심 좀 서보려고 준비해놨죠 어머 얘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 응? 뭐 어때? 오빠가 너 어릴 때부터 업어서 키웠잖아 아유 그때 얘기하면 나 웃어 죽겠어 진짜 니가 그때 얘 업고 가다가 정말 새뚝에 미끄러서 아유 진짜 맞아요 어머니 제가 얘 마음껏 업고 가다가 속도에 너무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오빠랑 엄마랑 진짜 이럴 땐 참 못말려 아유 너무 그때 나 생각해도 얘 진짜 웃어와 그치? 맞아요 너 좋은 사람 없니? 좋은 사람 있으면 얘 좀 소개시켜줘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라라를 위해서 되게 좋은 사람 준비해뒀죠 진짜? 네 헉? 나? 그럼 어? 정말? 잠깐만 기다려봐 얘 잘됐다 얘 어머 웬일이니? 얼른 보여줘 잠깐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라라 한 번 봐봐 어머니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이게 뭐야 어디 보자 얘 어디 봐 헉? 지금 너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아니 얘 좀 봐 얘가 어머 얘 안 된다 얘 얘 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얘 외국 사람이잖아 얘 영어도 못해 그리고 어디서 먼 나라 가서 살으라 그래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니 요새는 내가 얘 보고 싶어서 어떡하라고 안 돼 그래 안 돼 농담하지 마 어머니 이 사람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 제가 라라를 생각해서 제로운 사람인데 얘 농담하지 마라 아유 안 된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겠지 뭐 안 나오면 알겠다 아니 얘 또 갑자기 왜 그래 니 또 맘에 드냐 금방 아니 사진만 봤는데 뭘 맘에 든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금방 그 사람의 편을 들어 아주 은근히 얘가 또 웃기네 아니 엄마 엄마 말로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래도 외국 가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없어진 일을 해 어머니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라라한테 너무 잘해줄 거예요 착해 보이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무슨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 일단 도전해보자 괜한 내 숨 떨지 말고 한 번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아 뭘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봐 손 들어왔어? 아 아니 아 아니 나 좀 줘봐 아니 아니 그거 굿모닝 에브리원 하이 굿모닝 과장님 굿모닝 과장님 영어로 말해요 헬로 어이 레디엔스 제너맨 인트로디스 마이셀프 마이 네임 이즈 제프리 강 이렇게 말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 이거는 라라씨 에브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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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콩콩콩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네? 내 말이 틀려요? 응 네 야 라라야 우리 남편이 완전 설친다니까? 중매하면서 나이도 확인 안 하고 데이빗이 42살이래 42가 뭐야? 완전히 늙은이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체크도 안 한다니까는 그래? 완전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나이가 그게 뭐야? 하 그만해 너도 이제 야 근데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닐까? 야 설마 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42살인데 아직도 결혼도 못했지 너도 이제 그만해 진짜 야 근데 살이 잘 된 거야 아 42살이면 할배야 할배 그치? 어 빨리 뛰고 왔네 어 라라야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너한테 사기꾼을 소개했다는 소리를 들을 뻔 했다니까 왜? 글쎄 데이빗이 너보다 12살이나 많대 들었니? 자기야 내가 얘기했어 노인네도 데리고 산다는 얘기 들을 뻔 했으니까 띠동갑이 뭐냐 띠동갑이 아 다들 그만해 진짜 사람이 좋아보이던데 뭐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뭐 그렇긴 하지 데이빗이 근데 진짜 착하긴 정말 착해 당신이 먼저 나이를 물어봤어야지 아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나이 같은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12살이나 많을 줄 알았어요 라 라 라 나 라라 나라 나라라잖아 어 내 이름 이거 누구한테 온거야 다 영어야 진짜 다 다 다 다 비 다비드 다비드? 데이빗 데이빗 어 이거 데이빗 편지야 어 얼른 읽어야 돼 얼른 읽어야 돼 어 이게 뭐야 다 영어차라 아 영어 아 이럴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영어 좀 더 배워줄걸 아 이거 어떻게 읽지 아 공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영문학과 다니셨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딱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네 아 야 으음 음 음 음 음 영어를 잘 하시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응 내가 라라씨를 도와줄게 있어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해석해 주세요 해석 영어영문학과나오셨잖아요 Of course 나갔지 영어전공했지 도와주세요 이번 한번만 응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왜왜왜왜 내가 아무리 영어전공했어도 이렇게 긴 문장을 볼 때는 천천히 읽어야해 알겠어요 너무 빨리 서둘면 안되네 뭐라고 써있어요? 얼른 읽어주세요 러브레트? 아니 기다려 봐 나도 좀 보고 아이고 영어 오늘 졸업한 차도 오래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큰일났네 영어 한진도 너무 오랫더니 야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닌데 영어 아 뭐라고 써있어요 얼른 읽어주세요 아우 가만있어 봐봐 네? I'm very surprised this letter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써있어요? 글씨 되게 잘 써 잘 써요? 완전히 이틀의 최애 같기도 하고 진짜요? 왠만한 사람은 못 읽어 이거 이런 스크린이 뭐 보고 와 대단한데 근데 나라씨 네? 놀러오라고요? 정말 그렇게 써있어요? 아 그 여기 있잖아 뭐 내용은 좀 조용히 말하고 뭐라고 써있어요? 다른 것도 음... 음... 좀 괜찮은 친구야? 괜찮은 친구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처럼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딱 문장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당연히 그런건 알지 젠틀맨이라고 하셨어요? 젠틀맨 신사란 말이에요? 완전 나보다 못할 것 같아 음... 생각해봐봐 어... 이분이 보니까 유럽 사람 같은데 아 정말요? 모름지기 내용 보니까 잉글리스 액션 계통 같아 그게 뭐예요? 어... 영국에서도 주류를 잡는 그... 족속이 있는데 아... 그 족속이 잉글리스 액션이야 이 양반들이 뉴질랜드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뉴질랜드를 완전히 첨력해버렸어 지금 그래서 뭐 다른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음... 자기도 한 번 오겠대 한국에 온다고요? 진짜요? 어... 이렇게 써있는데 어... 근데 라라씨 어떻게 된거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어 아... 그거는 알필 없구요 고맙습니다 한번 좀 더 봐봐 와... 왜요? 왜요? 굉장한 인테리어 인테리어? 응... 인테리죠 어... 똑똑하다고요? 어떻게 똑똑해 야... 이 양반 뭐 상당히 인테리인데 뭐 다 써있는거 없어요? 다 써있는거...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어... 어... 이거 아무튼 안하시지 한번 오래 무조건 오래 무조건 오래요? 응... 무조건 한번 가야겠네요 지금... 아니야...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번역할지도 되는건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라구요? 아니... 이게 아니고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어... 라라씨한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어... 나라씨... 한번 주질내도 왔으면 좋겠다 아... 정말요? 네 자기도 한국을 좋아한다 어... 진짜요? 응... 일단 한번 와서 만나보자 어... 이... 내용은...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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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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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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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드디어 비행기를 탔구나 진짜 근데 막 데이빗이 나한테 왜왔냐고 묻는거 아니야? 아 그러면 진짜 안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아 진짜 아니야 괜찮을거야 괜찮을거야 I will be OK I will be okay 나는 괜찮을거야 아 잠이나 자자 아 아 아 us 아멘 아 오 진짜 뉴스란드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해 진짜 아 여기가 데이빗이 말한 그곳 맞겠지 일로 오겠지 나 찾을 수 있겠지 그냥 아무렇게나 온거 아니겠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데이븐은 여기로 올 거라고. 그렇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상한 데로 온 거 아니겠지? 그래도 정치는 참 좋다. 한국에는 이런 거 없는데. 날씨 좋아요. 바람! 아우 진짜! 아우 진짜! 거Тt! 게 Wonderful. 은은. 우리 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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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tart a fight? No, no. Call 911! No, no, no! Please, call 911! Trust me. Trust you, in what?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Police! It's alright.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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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잘생겼어 그리고 누구야? 아, 한국인 여자친구 한국인 여자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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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들은 그들은 그냥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 같고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 같고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 같고 네 네 잘 만나요 저는 라라 안녕하세요 라라 저는 바리 잘 만나요 잘 만나요 네 저의 친구들 아리아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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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네 네 네 와 오케이, 오케이. 아침 식사. 어떻게 sleep? sleep? 굿굿? 오케이, 오케이. Do you have any jet lag? Jet, jet, jet lag? You're tired? Feel tired? Tired, tired. No, I am okay, okay. Feel good? Yes. Okay. So, this is what I normally eat for breakfast. But since it's a special day, this is a bigger meal. Okay. This? Yeah. I like that. Okay. We put the milk. Oh, okay. Okay. Like this? Okay. Smashy. Yeah. Smash. You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What about this? What is it? It's... It's like jam? Jam? Oh, jam. Marmalade. Have you heard of marmalade? Ma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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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I... You... How? Make it free. Butter. Black. Bread. Butter. Butter. Just like this? Butter... Butter... 마..마..마..마..말메이? 어..ts..게.. 어..끼.. 체해 음... 안 좋아? 아니요. 아니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미있어요. 땡큐 땡큐 아 이상함이 다였어 진짜 아 못 먹겠어 음 오케이 오케이 Do you have rice? Hot? New Zealand Lara, how are you finding New Zealand? How are you finding New Zealand? How How am I find it? How are you finding New Zealand? Is this? Ah, me find New Zealand, okay Okay New Zealand is very Green 초록초록 초록초록해요 Gree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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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gras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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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 وہ Mud powder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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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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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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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very welcome and wish you a long, happy life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Since you came here from Korea for David and he likes you, we welcomed you to our family. You are now our daughter-in-law. Thank you, Mum. Thank you, Mum. What did you say? Thank you, Mum. David is my only son. We have no daughters. You are our daughter-in-law. Call me mother-in-law. Okay, mother-in-law. Mumma, I want to see you. Lara, are you alright? Yes, I'm okay. Just wait, wait, wait a minute. Okay. Are you okay? Yes, I'm okay. Sure? Yes. Oh, my parents are okay. That's the marriage. Lara, please open. I just want to check you and your baby. I just want to check you and your baby. Hi, Lara. Hi. Come in. Oh, yeah, yeah. You're good today? I'm good, good, good. Can we check you and your baby? Baby? Yeah. Baby? Yeah. Your... Baby? Yeah. What, what, what? Can I check your baby? Check her, check her baby? Yeah, yeah. Okay? It's okay,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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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Okay. Don't be afraid. Okay, okay. I'm not afraid, I'm good. Okay. Okay, okay. You're good and your baby is good. Okay, okay, good. It's okay. Okay, okay, good. You very well. Okay, good. But next time, you must meet with me every month, okay? Meet? Yeah, I will come to see you every month. Okay I'll be friends. Be a friend? Be a friend? 그럼 어디, 왜 보러 갔잖아, 응?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감천은 돈이라도 좀 줄 것을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게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아니 당신 감천은 돈 있어요, 나 몰래? 아니 그리고 또 비장까지 주면서 나라 보내요? 아니 왜 이름을 라라라고 해가지고 나라 가게 만들어요? 당신 책임이야, 당신 책임. 얼른 가서 찾아와요, 빨리. 야 이 사람아, 이 마당에 무슨 감천 돈을 갖다가 따지고 그래. 우리가 나라 덕분에 또 외국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 무슨 외국이 무슨 옆집인 줄 알아요? 무슨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비행기 타고. 아니 국제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그냥 무작정 날아가게 만들어, 그냥 무작정 날아가서 그냥 날아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내가 지금 진짜 무작정 이렇게 보러 가는데 이게 진짜 보면 깜짝 놀라겠지? 아우 보고 싶어, 얘 도대체 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선물까지 사가지고 가는데. 아우 라라야, 엄마 갈 때까지 잘 있어 알았지? 응? 아우 보고 싶어. 오우오옹. 오우오 converts도 desire. 아아우 와우. wow! 아우 라라 왜 이렇게 안 오는거야? 아직까지. visits. 가지고 그냥 공항 나와서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아유 지금 오는거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유 라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직까지 공항에 나와서 그냥 기다리라 그러더니 아유 지금 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날씨도 그냥 바람 불어서 변동스럽구만 아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 지금 편지만 써놓고 그렇게 가놓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지금 공항에 오자마자 전화해서 넌 놀랬을 거야 아마 아유 얘 이렇게 왜 안 와 빨리 오지 아유 얘 진짜 답답하네 엄마 엄마 뭐야 아유 엄마 뭐야 이거 아유 우리 딸아 아유 진짜 보고 싶어서 아유 진짜 왜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왔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오는 게 어딨어 너도 그렇게 하고 갔잖아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도 놀래 봐야 될 거 아냐 내 심정을 알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나는 다른 일로 갔잖아 다른 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 부모 속을 쎄기고 이렇게 그냥 말 없이 이렇게 편지한테 가면 아유 왜 이제 바람은 불어 바람 여기 딱만 있어 내가 너한테 이쁘게 보일라고 이런 모자까지 쓰고 한대 엄마 엄마 사랑해 maybe this is my mother are you 장모?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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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call mother? in-law? 장모님 means mother and law! yes 아니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가 알아 듣지 아니 여기 와가지고 가진 사이는 내가 답답해서 이거 어떡하냐 내가 다 사위를 둬도 세상에 한국사람만 하지? 아님 외국사람만 나? 아이고 답답하다 어떻게냐? 안녕하세요 나스윗티즈 아 여기는 친구 나니까 그냥 바로 안아주는거야 어 그래? 안아줘 한번 괜찮아 야 오케이 말하자 한번만 괜찮지? 넷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야 근데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또 사위가 되고 그러니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말을 통하고 사냐 내가 다 투억해줄게 아유 진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속을 쎄게 그래 아유 빚지마 내가 같은 거 드릴까 아유 되자 것이라 지금 이게 가진 입고기야.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다가 또 일본 같기도 하다. 늦은 랜데도 그런 데가 있네. 냉장고라고 그러지를 않나? 냉장고일 수도 있지. 나라야, 여기 진짜 멋있다. 너무 좋다, 그치? 응, 맞아. 근데 여기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가든이 그 안에 그네마를 했잖아. 근데 한국 가든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이게. 엄마, 오늘 하루랑, 하루를 엄마랑 그냥 보내고, 오랜만에 보고, 엄마 얼굴도 좋아 보이고. 너를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미안해, 엄마 속초 좀. 그래,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니. 세상에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너 보니까 마음이 노여. 아빠는 어때? 아이고, 아빠는 너 때문에 매일 걱정하시지. 응? 너 그렇게 무작정 날아가서 아빠가 진짜 많이 아프셨어. 나는 또 얼마나 속이 상이니. 아니, 내가 왜 무작정 날아왔는데?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거라니까? 아니지. 엄마도 무작정 날아왔잖아. 연락 하나도 없이. 아이고, 얘가 또 내 핑계대고. 아니, 어떻게 나 때문에 그러냐, 너? 응? 너 그 사람 때문에 낫잖아. 나는 이 엄마 마음을 네가 애나면 알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진짜 궁금하면 내가 꼬치와 된장 다 싸가지고 여기로 왔겠냐. 밥은 먹는지. 응?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나 밥 제대로 먹어. 난 밥이랑. 응? 응. 간장이랑. 또. 과일. 아이고. 감자. 세상에. 엄마가 김치찌개 해 주고 불고기 해 주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이 나라 가지고. 간장하고 밥만 먹는다고. 영양실조 걸리겠다 얘. 내가 익는 동안이라도 불고기도 맛있게 해 주고. 응? 된장찌개도 해 주고. 맛있게 먹고 좀 살 좀 쪄. 마음이 아프다.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도대체가. 우리 딸이.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뭐고고 싶은데. 아ダ웜.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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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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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Harry has arrived well? Oh ma, I think he has. He does need some time alone to refresh his head. I just didn't realise that he was going through such difficulty. I always nagged him about studying. I didn't realise what he was really thinking abou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 mean, you never said anything. Yes, but I feel so bad. Well, Harry will eventually get better. And Harry's heart must be breaking apart. Or ma. Well, yes, he must be. Guys, this is Harry. Harry, this is the performance team I was telling you about. Hi, everyone. Hi, everyone. Be still.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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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Can we go around and everyone introduce themselves, please? Starting from Daljay. Hi, I'm Daljay. Cool. I'm fine. I'm sorry. I'm hurt with me. I'm Terry. Cool. Paulina. I'm Paulina. Every two. Every two. Bye-bye. Don't call me. And one, two, three, four. Hey, stay with the one. Okay. Good job. We're done. Again. One more time. Five, six, seven, eight. One more. Two, three, four, five. It's so hard. It's hard. Okay. Two, three, four, five,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Yeah. 네, 네, 네 앗acealey? 네, 어 무슨 일이죠? 어, 하이 오이 뭐 조심히? 어, 해, 음 야, 아 이게 지금 한 지역 지역에 Der 이게 뭐 sådan? 제가에서 30분 동안에 아, 네, 아, 아영은 괜찮아요? 어, 실요나, 저도 괜찮아요 아, 네. 어, 오, 이줄지 exemple 아, 아, 아영은 아, 아영은 이 공연에서 아영은 아영은 다음 하루에 여기도 한 각도 그리고 저는 한달 한 доллар을 한 번씩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샀을 수 있는 돈을 구매한 수 있고 제가 가고 있는 게 나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의 수蒲을 가고 있고 제가 자세히 열면 수蒲을 가고 그리고 이 수는 안에서 불을 놓고 그리고 이 수는 안에서 사면 안 흥미로운 도착했어요. 나는 말한 거였죠. 나의 수는 안에서. 하지만 그 수는 너무 무거운 게 다가니까 고기옷을 겹쳐서 다가고 저는 그냥... 제 수는 안에서... 제 수는 안에서... 네, 그게 내 파이 스토리 하하하하 Harry, are you alright? 괜찮나? 아니요? 네, I'm alright just my good friend left recently and I've just been feeling a bit down To make yourself feel better again you should think about all the good memories that you had with your friend and then think about the next time you should be meeting them then you should feel a lot better Oh yeah, thanks for that I'm feeling a lot better now I'm feeling a lot better You can feel like I'm feeling a lot better You can feel like I'm feeling a lot better You can feel a lot better And I've been through my first time I went to New Zealand You can feel like I've been in New Zealand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큰 가족도 생기고 정말 행복하다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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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대다가 진짜? 그걸로 된다.. 나.. 그.. página.. 그.. 아냐.. 가륟잇? 오! 진짜.. 진짜? 이거 혹시? 이거야.. 나.. 이건 그지? 아.. 난 이 정도면! ниц은 나의.. 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